이번 시간에는 이 웹그라인드에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프로파일링하는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웹그라인드는 자체적으로 그래프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외부에 있는 서드파티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서드파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gprof2.py라고 하는 따로 어떻게 읽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파이썬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파이썬 스크립트는 이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주는 파이썬 스크립트인데요. 이 스크립트는 다시 그래피즈,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피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다시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즉 웹그라인드는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고 파이썬 스크립트는 다시 그래피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파이썬 스크립트는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피즈는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우분트를 쓰고 있다면 상당히 쉽게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sudo apt-get-install 그래피즈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저는 우분트의 콘솔 환경으로 들어왔고요. 아무데서나 sudo apt-get-install bla bla 라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가 다 끝났으면 제대로 잘 설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dot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dot-help 라고 적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 dot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help가 출력된다면 설치를 잘 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해주시면 되는데요.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 vi... webgrind.config.php 안으로 들어가보면 여기쯤에 passToPythonExecutabl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에 이 파이썬 스크립트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 좌표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doExecutable이라고 하는 것은 graphys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do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do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지정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깥으로 나왔고요. 우선 파이썬 스크립트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은 대부분 경로가 이거일 거기 때문에 바꿀 필요는 특별 없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파이썬 스크립트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ot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find는 어떤 파일을 찾는 명령이죠. 자, find dot 아, root부터 name은 dot 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root 디렉토리부터 하위 디렉토리를 찾아가면서 do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는지를 찾는 스크립트죠. 자, 이렇게 땅 때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유저빛 밑에 dot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걸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help를 했을 때 이렇게 help가 뛰어나오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위치를 잘 찾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 경로를 지우고요. 방금 알아낸 경로 있죠. 그것을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웹그라인드로 들어와서 웹그라인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phpbb3.style.php라는 파일을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show call 그래프라고 하는게 있죠. 요거를 클릭해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 예제가 좀 단조로 오니까 제가 조금 더 복잡한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제가 예제를 좀 바꿨어요. 그리고 조금 복잡한 프로그램인데요. 자, 여기서 show call 그래프를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출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user setup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33.54%만큼의 시간을 차지했다라는 뜻이고요. 하위에 있는 다른 로직들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6.38%의 시간을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는 자, php trigger error라고 하는 것을 user setup이라고 하는 놈이 호출했다라는 뜻이고 다시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message underbar handler는 trigger underbar error라고 하는 것이 호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곱하기 라고 적혀있는 것은 위에 있는 부모가 밑에 있는 자식을 몇 번 호출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숫자가 적혀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웹그라인드에 대한 기능을 대체로 대부분 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웹그라인드는 이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성한 프로파일 파일을 특별히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웹에 있는 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통합해 놓으면 여러분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작업한 작업이 얼마나 어떤 병록을 발생시키고 시스템에 어떤 부담을 주는 자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